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게임은 어 퍼즐 퍼즐 맞추는 게임이구요 포켓몬인것 같죠 퍼즐 맞추게 배점 4.5짜리 게임입니다 있길래 손이 가는대로 눕다보니까 이게 받아졌어요 해보죠 아마 이게 피스 갯수겠죠 이런건 또 119가 권장이니까 한번 해보죠 다운을 받아서 아 이렇게 하는거야 아 이거 이거 솔직히 너무 어렵다 일단 피카츠부터 찾자 누가 봐도 피카츐데 일단 아래에 매달려져있으니까 일루가고 아 여기 알아서 가네 이 부분은 핑크색이 살짝 감돌죠 이거 좀 보여줘요 여기 핑크색이 감두는 부분이 어디야 아 나 방지 퍼즐로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됐다 자 핑크색은 여기서 지금 피카츠밖에 없죠 핑크색이 있는 부분이 안 보이는데 어 다리 사이 귀뒤 어 귀뒤는 연두색이니까 피크색이 맞물리는 부분 자체가 없는데 아 꼬리구나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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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구나 꼬리 이거 뭐야 어떻게 어떻게 놔둬 이거 어떻게 놔둬 아 자자자 어떻게 닿냐고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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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맞춘데만큼 돼있네 지금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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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어딨어 팔 팔 이거 팔 이거 누가 봐도 팔이죠 여기라고 아 뭐야 이게 아 아 약간씩 차이가 있나본데 이거는 여기 마죠 일단 일단 여기 놓고 끝부터 찾죠 퍼즐의 유형이 항상 끝에서부터 어 이건 이건 미치다 여기 일단 두고 일단 비슷한 건 두고 양쪽이 뭉툭하게 돼 있는 데 있죠 그게 있을 거예요 벽 벽면 이거다 이거다 이거 찾았다 이거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왼쪽에서 이거 오른쪽도 일단은 이거 어 이거 좋아 좋아 얘는 또 뭐냐 얘 뭐하는 포켓몬이냐 아 이거 벽면이야 귀지에 귀 귀 귀 귀 아마 이거 위에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돼지도 있고 돼지 돼지 잎 이렇게 맞춰주고요 아 여깄네 여깄네요 이건 알죠 이거는 그거죠 줄에 미안 줄이 미안 네 알죠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얘 두더지 두더지도 있어 이 화면에 안 보이는데 아 구석이 있구나 졸려라 구석이 박혀있네 아 이거 한 칸씩 밀어야겠다 미루고 여기다 꼬리 쪽에다가 하나 박아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배죠 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연결 된 상태로 계속 이동이 되네 이거 팔이다 아 팔이 아닌데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얘 얼굴 옆이네 이거는 끝부분 여기죠 짱끼 표절 게임에서 저한테 많이 맞았었는데 됐다 이거 좀 길게 하죠 재밌네 너무 재밌는데 나 너무 행복한데 왜 뭐가 문제입니까 행복해 왜 꿀잼입니다 아닙니다 도잼 아니고요 자 꼬리 이거 알 것 같아 여기다 여기 이 사이에 하나 있고 어 정확하다 이거다 이거다 얘 얼굴 한 칸 한 칸 빼고 좀 어려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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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데 얘 얘 얘 머리 이건데 이거네 이걸 좀 내리자 그러면 내리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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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니? 아 이렇게구나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맞나보다 벽면 벽면 이 벽면은 아무리 봐도 어 이게 들어가는 위치가 있단 말야? 여기밖에 없잖아 지금 이 자리 밖에 없잖아요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여기서 이미 마감이 됐는데? 이게 이걸 한 칸 위로 올려야 되나?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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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연결된 거구나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여기쯤에다 해놓고 어 여기서 이렇게 한 칸인가 보네 이거를 초록색 어 여기? 어 이쯤이고 다리 어 맞네요 이제 아 좋아지지 맞아간다 아 얼추 맞아가죠? 이 코가 아니라 아 얘다 얘인가 보다 색깔이 얘네 아래쪽은 또 마감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퍼즐 하면 신기한 게 하다보면은 전혀 모르는 부분에 조각이 막 나와요 분명 이런 조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다면 하나씩 생겨 있습니다 또 신기한 게 그쵸? 근데 기억이 전혀 없는데 막 올리다 보면 하나씩 생겨있어요 또 여기다 쉬운데 너무 쉬운데? 아 이게 아니야? 얘가 아니라고? 아 이게 맞나부터 이렇게 하고 아래 중 위야 아래다 위야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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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파랑색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왜 아아아아아아 아 이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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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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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주변을 먼저 한 다음에 내부가 나오나 보네 하긴 너무 많았지 조각수가 아 이렇게 나오네 순차적으로 야 잘 만들어 오는데? 4.5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더 쉬워졌죠 게임? 한 칸인가 보다 두 칸씩 왔나 보다 이제 아 여기다 얼굴 붙여주고 붙여주고 고양이 귀엽네요 여기쯤 아닐까요? 어 느낌상 얼굴 여기다 얜 여기야 여기고 얘가 뭐지? 이런게 있어? 내 눈 안 보이는데? 이건 또 뭐야? 아 잠깐 모르는 것만 잔뜩 나와 아 일단 맞닿는 거 어 유 눈 얜 얘 이 아 여기 여기 있는 애구나 얘는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여기 한 칸 좀 뛰자 이쯤에 있는 것 같고 과일 아 과일도 없는데? 아 여기 들어가 있어 들어가있고 돌조각 여기겠죠 이거는? 아 이거죠? 아 좋아요 쥐... 귀 쪽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은... 이게 아니면은... 아 모르겠어요 떠나서 또 넣어둬둬둬 아 여기 여기 돌돌 돌모양 돌모양 귀 모양이 다 나왔고 여기다 여기다 이거 나왔고 피카츄 귀 피카츄 귀 두 개 이건 옆귀다 여기 여기 여기쯤 여기쯤에 드디어 원숭이 얼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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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얘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어 아 이게 맞나보다 이건 맞고 이건 뭐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원숭이 먹이 원숭이 먹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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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먹이야 예먹이야 아우 좀 드럽게 크네 벌레 같네 입 얘 얼굴 아냐? 얘가 이... 아 뭐지 얘는 또? 아 발이구나 발 아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쥐 얼굴 쥐 또 귀엽게 생겼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안정감 있는 것도 해줘야지 내 마음이 편합니다 힐링도 받아야죠 얘다 어 얘는 미지수야 건드려서는 안 돼 여기 피카츄 먼저 완성을 시켜놔야 내가 편할 것 같은데 이거 손이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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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아 이상한 거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너 그냥 다 집어넣어 어 이거 여기 같은데 아냐 일단 일단 넣어놔 아니 이런 건들지 말고 어 여기서 조각이 다 나온 것 같죠 지금 이번에 다 맞출 수 있게끔 피카츄 귀 과일 음 이제 튜토리얼 끝난 것 같고 아 여기다 이건 여기다 파란 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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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 뭐야 들어가 피카츄 얼굴 오 산은 또 되게 그래픽 깔끔하다 경치가 좋은데 숲 쪽에 쓰읍 숲 쪽에 쓰읍 아니 아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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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팔 돼지 눈 쥐 머리 어 이거 이거 누가 먹는 거야 누구 거야 아 피카츄 거구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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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이거 좀 외치 위치 애매한데 넣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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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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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자 아니 이거 무척 산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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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겠죠 목적이가 뭐 이따위로 생겨먹었어 이거니? 오케이 그 발도 맞추시죠 빠지고 눈대적으로 맞추는 건 맞춘 게 없다나 몸 대체 이 과일의 정체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긴가? 아 일단 넣어둬 넣어둬둬 넣어둬둬 다 넣어둬둬 넣어두고 약간 큰 건 먼저 어 얘다 음 봄통 하늘 과일 아 과일이 너무 아 여기 한 명이 더 있구나 얘가 여기 있는 애네 어 얘가 여기 있는 애네 얘 주둥이 얘 숲속에 있는 얘는 누구야? 아 얘 입이구나 이게 얘 입이야? 이거 잘라놓으니까 진짜 난해하다 과일 층 이..이..여기 여기 여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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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 그래 그래 이제 마..마..마자 간다 이 숲이 너무 어려워 아냐 이거 아냐 이건 아무리 봐도 아냐 여기쯤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제 없으니까 몇 개 발이랑 이어지고 과일 이건 맞는데 얘네 두 개가 맞는데 이거 어디다 놔야 되냐 아 여기야? 아 이건 그냥 나 본건데 자리 없어 맞네요 과일이 큰 게 하나 떨어졌어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고 나 공간 인식 능력 같은 게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아 미치겠네 여기 어렵냐 아닌데 아 이거야? 이게 여기고 귀 살짝 걸쳐진 거야 살짝 귀 코 코 코 코 코 코 다 얘가 이상하게 생겨서 그래 얘 때문에 헷갈려 자 범인이야 이렇게 아 얘는 숲에 들어가 있는데 몸통이 없네요 몸통을 계속 찾아왔는데 귀 숲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냥 돌리다보면 알아서 봤겠죠? 하늘 숲 오케이 아 뭐라고 이게 시간 제한이 있네 한번 다른 것도 해볼까? 뭘로 할까 좀 눈에 띄는 색깔로 하자 이런 거 하면 너무 어렵고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고 불합리해 이거 너무 급격이다 얘 뭐냐 어디서 맞고 왔냐 개그마나 그랬던 같은데 나는 제로 할래 얘로 이게 좀 밝아서 좋네 아 얘로 하자 얘로 하자 아냐 얘로 하자 그냥 아 240피스 제일 어려운 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시작부터 작은 것 봐 아 눈이구나 아 제 눈이다 공작새 눈이고 일단 끝쪽에 있는 것만 찾자 시간 잘 있는 거니까 빨리 찾겠습니다 예상에 이거는 깃털이거든요 이쪽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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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벽 쪽은 그나마 쉬우니까 아무리 240이어도 아 이게 끝인데 여기죠 당연히 여기겠죠 4개 중 하나니까 하나 찾아야 돼 벽면으로 가는 걸 찾아야 돼 검색 기능 없어? 아닌데 저기 양쪽 끝까지 나왔으니까 아래쪽이 빠지고 나올 리가 없는데 분명히 모서리가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찾으면 나올 거예요 아 없다 일단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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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커 이거 버즐 이거 눈이죠? 누가 보면 눈이죠? 누구 눈이에요 근데? 이런 애가 있어요 여기에? 좁쌀만 하면은 있나요? 내가 사실 송출한 번도 작거든요 안 보여요 아 알 것 같아 엉덩이 깔려 있구나 새 엉덩이에 이거는 이거는 피카츄 8이야 이거는 어 피카츄 8이고 일로 보내고 빨간색이 귀 아 이게 끝이네 이게 끝이네 이게 모서리고 엉덩이 두개 맨 아래쪽 엉덩이 두개 모양 아냐 걸러 어려워 이게 몸이야 몸 몸 몸 그치 맞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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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지라서 화질이 안 좋다 얘도 요고 아 맞아가죠 슬슬 아들이 맞아가죠 끝 모양이 있을 겁니다 저기 나왔으니까 맞고 이거 뭐야 스노우 피카츄 이런거야? 하얗네 아 벽면에 검은색 위이고 부리 같거든요 아 여긴 좀 너무 높은가 그치 살짝 닿는 부리 부분 여기 아래 아래 한 칸만 아래네 여기 많이 낮은데? 머리 길이가 아 복이 많이 기니까 이거는 꼬리 쪽 뒤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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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발 발 발 모양 발 모양이야 발 모양 어딨어 아 이거는 이거 물이야 이거 안되고 이 털 털 털 붙이고 오케이 맞아 가자 차차 아냐 이거 아냐 한 칸만 빼면은 내생각 얘가 좀 뒤고 벽면에 뿌리 무릎은 어 이렇게 화산 이거 이건 너무 멀어 이거 하늘색이라고? 여기야? 이 미친거 같은데 붉은색과 맞물리는 이거는 저 포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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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이다 가운데 피카츠 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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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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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츠 몸통만 해주면 돼 피카츠 피카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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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합칠 오케이 찾았으니까 아 맞고 맞고 펭귄이야 이거 한 칸이다 딱 한 칸 여기 어 맞는거 같은데 다? 순서가? 복숭아 엉덩이를 모르겠어 맞는 부분이 없어 이거는 너냐? 아 너구나 아 끝 끝 나왔죠 없던거 나왔죠? 눈에 안 보였던거 이건 이쪽 벽면인데 이런게 있을 수가 있나? 이 각도가 나와? 아 여기다 여기 모자 모자 부분인가 보다 아 이쪽 한 칸만 내려봐 어 이거야 이거 이거고 파란거 아래 아래 막혀있는거 아무거나 파란거 숲 그치 그치 딱 맞죠? 귀신같이 맞죠? 아 이거 이거는 여기야 어 아래 아래 밖에 아래 아래 여기 아래 얜 또 어딨는거야? 이게 다 맞는거야? 아 여기여기 사이사이사 이렇게 이렇게 맞죠 딱 맞죠 다 맞죠 이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샀습니다 벽 벽면 음 이 잘린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고 일단 불은 꼭대기겠죠? 그쵸? 화산바루 위부분 어 그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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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어이 후야 이게 아니라고? 위 위칸인가 보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더 올리고 이게 맞나본데 이쪽 라인은 위가 너무 어려워 일단 불이에 맞춰가자 아 불이 맞춰가고 중간을 만들게 해줘야지 이러면은 더 어렵잖아 나뭇잎이 있을만한 위치가 없는데 이쪽 벽면이니까 뭐 이거는 내가 볼 건 아니고 검은색의 풀 모양 이 사이다 사이인데 여긴 아니고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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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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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귀야 얘 귀 얘 귀 귀 귀 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안하니 얼마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무언가 열심히 해본 적이 오랜만이야 아이 견적 안 나오는데 얘는 일단 일단 올려놔 다 던져놓고 어 이제 막 나온다 막 나온다 막 나온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 아 아닐 수도 아닐 수가 있군요 몰랐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어 내가 아닐 했네 얜 누구냐? 이게 있을 수가 있어? 아 있구나 아 아 있군요 이게 아니야? 얘도 아니야? 갖다 맞히면 다 될 것처럼 생겨먹었는데 아니라고? 아 됐네요 얘네들끼리 일단은 융합시키고 이렇게 되면 너무 기니까 히트가 나온 게 없는 거에 비해서 아니야 이거 얘네들 다 다 얹어봐 어차피 이 라인만 나오는 거 아니야 양쪽이 하늘이고 양쪽이 하늘이신 분 좋아요 파랑색이 끝이신 분 좋아요 아 몸통이다 몸통까지 아니고 파랑색 라인을 가진 아니 없어 하얀색이 불이 그치 아 저화질이야 너무 이게 맞아? 전혀 예상 못했는데 여기 없다는 거 여기다 그치 찌르기 하나 넣기 하나 넣기 하나 넣기 하나 찌르기 하나 아 이러면은 다 맞춰버리는 수밖에 없죠? 다 올라와 다 올라와서 새로운 거 나왔다 지금 저걸 근데 볼 때가 아니야 여기 있는 거 뭐라도 나도 좀 해야 돼 하나씩 다 넣어보면은 맞는 게 있을 겁니다 얘는 아닌 거 같은데 얘니? 그치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죠 그럼 확적이죠? 아니네요 이거 말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 없어 없어 얘 말고 대줄만한 데가 없는데? 들어가는 부분을? 아 이거 맞아? 일단 여기부터 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 잠깐만 진짜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없는데 다 이거는 사각인데? 뚫린 데가 없잖아 이게 닿을 만한 내가 어디다 숨겨놓고 까먹은 건가? 이게 안 닿으면은 저게 바뀔 게 없는데? 잘못 맞는 거 아니야? 아 바뀔 게 없잖아 일단 찌를 것만 찾자 찌를 것만 찾아서 이거죠? 이것도 아니야? 찌를 것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다 들어가면 위가 찰 거 같긴 한데 숫자상으로 또 일단 집어넣은 다음에 나오는 건가? 그치 여기도 들어갈 게 필요해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만 10분째 하고 있어 이거 하나만 10분째 하고 있어 이게 뭐라고 아니 일단 여기 어 이거는 이렇게 갔거든요? 어? 어? 어 이거 이거 이렇게 안만물리면은 둘 다 아닌데? 둘 중 하나야 아... 너가... 너희가 아니구나 아... 너희가 이쪽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나 보다 사이 하나 껴 보자 뭐가 될 거 맞으면은 어허허 드디어 간다 어 이거야? 미치겠네 이거 너 너도 아니고 너도 너야 너고 잠깐만 잠깐만 아아아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아 이렇게 들어가는 아아 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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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씨부 어 나 이 뭐야 피카츄도 있지 봤데 이 게임에 아 이 피카츄 이런거 빼 당장 위를 찾아 당장 위 이 펭귄눈을 찾아 펭귄눈 넌 이게 눈이니? 아니야 눈알이 있을거야 이거 볼이야 이거 볼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수가 있어? 어 얘는 이건 이어져 이건 이어져 안 이어지죠? 괴물로 만들어버려 순식간에 빨간거 빨간거 찾자 주황거 찾아서 큰 조각 하나 만들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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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구요 아냐 이건 이비야 얘 이비야 얘 이비 얘 이비고 이거 이브이 이비고 이거 이브이 이비고 넌 내가 어떻게 해줘야되니? 얘도 이브이 같은데? 얘는 얘는 그거 그거 얼음 저 얘 토끼기고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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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꼬리 맞아 이런게 있어? 그림이 없는데? 그림 키우면 내가 다시 못 내릴거 같은데? 아냐 내리지마 아 키웠다가 망했기 때문에 아 찾았어 찾았어 아 너가 또 여기서 아 여기지 그치 여기지 그리고 얘는 그 공룡 얜 아크구 아 미묘의 피카츄니? 어 이건 맞아 이 이비 피카츄가 보다 피카츄지 그치 어 내 예상을 깨고 피카츄네요 넌 누구냐? 아니 눈매가 달라 눈매가 이브이야 그치 이브이지 이브이지 하얀 애 여기 하얀 애가 또 있어? 일단 얘 코 주황색 그치 그치 피카츄 옆에 이브이구나 이거 피카츄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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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야 여기야 여기니? 여기 일단 일단 저기 두고 눈 여기 피카츄 손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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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이 누구야 누구 볼이야 핑크색 볼인데 핑크색 볼을 가진 애가 여기 또 있어? 아 일단 얘 목도리부터 하자 얘가 아니네 얘 아니면 얘인데 위에 몸뚰이가 받쳐져 있단 말이죠 여기다 이게 이거 자체가 여기지 그럼 그치 그치 깃털이 살짝 누워있으니까 이게 깃털이고 아 깃털 나올 때는 못찾겠어 잠깐만 포기 아 이거는 그치 이건 알아야지 그치 여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기도 아닌데 이게 잘 맞물리면서 들어갈만한 데가 이쪽 동네가 아니구나 다른 동네고 여기는 얘 그치 이렇게 어 이거 맞나본데 이거 이거 아닌지 이렇게인가? 어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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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해 x4 하얀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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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감도 안 오는 조각만 있어 잡채 모양 이거 뭐야 아 내 이것도 안돼 이렇게 빼면 안되는데 그래 그래 하나씩 맞춰서 240개 너무 많다 이건 뭐 한 시간 내지 하고 있어 이렇게 수많은 게임을 거절하고 이걸 이렇게 오래 하다니 아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이게 문젠데 여기죠 하얀 거 빼놓고 그래 하얀 거랑 하얀 거 빼놓자 일단 너희끼리 좀 맞물려주면 안되냐 맞물리네 하얀 게 들어갈 장소 찾아서 여기다 얘 몸이다 하얀 거야 또 또 또 하얀 게 밖으로 나오는 장소 이쪽 몸인가 보다 여기 여기 몸 명결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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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위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잘 찾는 거 하얀 거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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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고 여기 여기 아니 이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피카츄 귀 눈 귀 귀 귀 아 이렇게인가 본 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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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체가 물이 나오는 너희도 이브이 그거 같은데 생각엔 여기 아니 공룡은 또 뭐야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펭귄 펭귄 완성 털 털 어 좋아 이거 누구 털이야 아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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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꼬리야 아 모르겠다 모자 하얀거 하얀거 어 하얀거 어 이게 맞아? 어 이게 이게 다 맞지 이렇게? 이것도 아니네 맞을법 한대 얘는 솔직히 여기다 끼면은 몸통 귀 아 아 아니야 아니야 필요 아니야 필요 아니라 자꾸 달라붙는 그 때가 있어 귀인데 누구 귀야 이거는 니 귀니? 넌 아무리 봐도 아니네 여기구나 아 얘긴 맞네 흐흐흐흫 그래ż BL 위가 하늘이 아니라 얘 얼굴 같거든요 얘 생각에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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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겠다 안 돼 안 돼 이거 넣어놔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고 하늘색 마크 얘 몸 쪽인 것 같거든요 그쵸? 아니군요 아 이쪽인가? 아 이쪽인가 보다 어 이쪽이고 어 이쪽이네 귀가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몸통이고 아 맞는 게 없어 아아 이 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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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목이야 이건 목이야 아 목인 건 좋은데 잠깐 나와봐 아 귀찮네 이거 집어넣어 들어가 어 얼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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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자자자자자 얼굴 여기이죠 그럼 이게 일로 가고 그쵸? 이건 피카츄야 어 이건 피카츄고 이건 빠지고 노란색 귀가 없어 아아 이거 귀야? 이거 뭐지? 아 작으니까 알 수가 없어 확대를 하면은 확대장이 안 꺼져서 확대도 할 수가 없고 이거 강제 하드코어 강제 하드코어야 노란 거 그치 이제 하얀 거 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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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많이 맞췄다 한 번에 선 꼬리선인데 이거 이쪽 꼬리 이쪽 꼬리인데 그렇겠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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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 다 넣어 이러면 다 넣고 투어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아 넣어 일단 넣어 어 이거는 이쪽 이쪽 아 이거 맞출 때가 아닌데? 오른쪽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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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살짝 찌르게 나와야 돼 이거 일단 일단 이거 어 저쪽 맞춘 거 좋죠 안 맞추시는 데를 먼저 좀 이어 나가야 되는데 하아 하아 발 발 어 얼굴에 살짝 치킨 담근 데가 있을 거야 살짝 묻어있는데 주황색 살짝 묻어있는 데가 있을 거야 주황색 살짝 묻어있는 게 있을 거야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아냐 절대 아냐 끝에 주황색이 묻어있는 게 있을 거야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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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어있는 게 끝에 아냐 아냐 이거 아냐 하자 러시아 거짓말고 귀 귀 귀 귀 귀 귀 귀 귀 귀이 귀이 입 오케이 오케이 파랑색 줄기 여기 아니 이쪽이야 이 쪽 계열인데 이건 나중에 하고 목 못 찾겠어 못 찾겠어 됐다 cracked cracked function 이거 여기 왔네? 유름 다 찾은 것 같은데? 이게 누구 몸이지? 아 이거 한번 클릭해보고 싶다 안 되겠다 아 얘 몸이구나 얘 몸이네 닫아 줄래? 치워 줄래? 치워주고 닫아주고 아 이렇게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아 이르 이르 기회가 없다 사라졌다 과했다 너무 아 저 이제 봤으니까 한 번 봤으니까 한 번 봤으면 충분해 몰라서 그랬어 한 번 봤으면 충분해 피카츄 손이야 이건 그치 귀야 아 귀가 귀가 아니야 깃털이야 깃털 여기야 아 너무 멀어 여기야 그치 이 밟아서 담는 듯한 이 이거 이거 일루 돌을 사이에 끼고 그치 그치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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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고? 아래쪽인가보다 여기고 여기인거 맞고 아마도 몸? 그치 털? 그치 털? 이게 뭐하는 털이냐? 그치 그치 하 마우스가 안 움직여 아 난 도더지 얼굴인 줄 알았는데 네 몸이었구나 이리로 와줄래? 자본색 이리로 와주면 안되냐? 됐어 무너진 줄 알았어 이게 얘 몸인가 보네 공룡봉 그리고 뭐가 나있네요 건버섯 같은 게 귀 귀를 찾아야 돼 답이 없어 이거 꼬리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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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대체 이거 여기서부터 30분 각인데 안타 아 여기서 막히면 어떡해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여기서 막히면 어떡해 몸통과 이어줄 주황색 몸통과 이어줄 주황색 돌이야 돌 돌 돌 그치 물 한잔만요 물 한잔만요 아 하얘거샤서 일단 여기 먼저 하자 좋아요 가장 헷갈리는 색깔이니까 제거를 해주고 아 아 예 이거 이거 뭐 없으면 이제 덜 헷갈려 어디야 어디야 너니? 너구나 아니네 너니? 그치 이건 왜 여기 붙어있어 아 저것 때문에 더 헷갈렸네 아이씨 아냐 꼬리가 좀 날카로워 이거 뭐냐 이 점은? 위에서 뭐 공사하나? 왜 이렇게 콩대지? 이 리본 모양 아 리본 모양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생하냐 엑스컴 못지않은데 여기니? 어어어어어 좋았어 좋았어 이제 얼마 안 남은 건 아니고 많이 남았는데 좀 더 해보죠 32분이야 초록색 아 들어가 있어 아 너무 너무 정화질이야 아 좀 뚜렷하게 돼있으면 내가 좀 해보겠는데 너무 저화질이야 아 색깔 이런 거 다 나갔는데 큰일 났네 누구 엉덩이냐 어 슬슬 어려워지는데 서 이게 뭐야 이런 애가 있었어? 카운플러즈 하고 있었어? 찾아야 하는 이라 답을 찾아야 하는 이라 이게 몸통인 것 같다 카운플러즈 여기지 그치 여기지 어 여기인 것 같아 답을 찾아야 하는 이라 파란 거 여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하얀색 몸통이 살짝 보이면서 빨간색 점이 나오는 이거 주황색이 살짝 걸쳐진 여기 하얀색 몸체가 살짝 삐져나오는 아니? 하얀색의 하얀색 몸체가 살짝 삐져나오는 거 아냐 없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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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코가 다 막히네 몸체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제발 나와줘 아무거나 상관없어 제발 무언가 나와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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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꼬리가 크지가 않아 발등도 살짝 나오면서 이쪽 부분을 찾아줬을까 잘 찾으시면은 이게 이거야? 말도 안 돼 아 이게 그럼 다 꼬 아 이게 꼬리구나 아 아 쟤 꼬리구나 검은색 선이 큰 게 있는 건 아닌데 이거는 벌 초상하면은 양쪽 끝 빼고 가운데가 전부 18한 거 양쪽 이거다 이거 찾았어 아 아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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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분명 힌트야 그치 이 노란색 이게 진짜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하얀 거 이 하얀 게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야? 하얀 애가 없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윗동네 하나도 하얀 게 없잖아요 아 이거 프리저네? 아 프리저 꼬리가 있구나 저거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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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프리저 꼬리 하얀색 선이 들어간 거 하얀색 선이 들어간 거 핑크색 살짝 보이면서 그치 여기다 여기다 여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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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맞춰나가고 있다 어떻게든 맞춰나가고 있다 하아... 넌 내 정체가 뭐니? 너가 프리저니? 아니야 아 일단 코를 찾자 코 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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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수... 고통받는 거야 여기 아니야 파란 게 보이면서 여기다 이게 아니라고? 이거잖아 아니군요 요거 아 비슷한 거 너무 많아요 요거 야 눈이 이렇게 사이크로스처럼 붙어있으니까 내가 못찾지 너가 이거지? 너가 이거지? 아 이런 애가 있으니까 내가 못찾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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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했네 이씨 이제 돌산을 좀 따라서 올라가자 아 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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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이 안 나와 주황색 산 하얀 애가 누구야 대체? 들어갈 데가 있나? 아 이거 여기 앉는데 아직 여기 찾아보자 중간에 하얀 애... 아아... 아닌데? 아 견적이 안 나와 40분이야 빨리 찾아봐 아 아 똑같이 생겼어 영덩이지 아닌데 영덩이 되게 잘록한데 아 여기구나 귀 귀 귀 귀 귀 귀를 찾자 귀를 귀를 찾지 귀 그래 제발 이건 아무리 봐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보고보고 또 봐도 안 나오는데 저거는 저거 아닌데 너지 이거 발이지 아니야 피지 프리저와 발이 있을텐데 프리저 발 프리저 발 분명 있을거야 프리저 발 프리저 발 살짝 나온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아니었는데 어? 어 좋아요 아 이 맞췄으면 됐어요 몰라요 맞췄으면 됐어요 산 아래 이게 내려가는 부분 주황색 살짝 걸쳐져 있는거 너 어때? 아 귀찮네 이제 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아 저게 저거였어? 이거는 뭐야 그럼 이것도 이쪽 동네 선에서 해결을 해줘 제발 나 여기까지 못 깨부가 아니 대체 어디야 이거는 그럼 어 좋아 시파란거 하나 저기 들어갈거 같은데 양쪽에서 퍼즐에 모양이라는게 있어 다행이다 그나마 아니 아니야 댕댕이 게임 더 잠깐 보고오겠습니다 댕댕이 끼엄대서 잠깐 보고오겠습니다 빨리 맞추죠 민기적 대지 말고 빨리 맞추자 이 부분이 있을 거야 절반 이상이 하얗고 연결되는 부분 절반 이상 하얀 거 아래쪽 절반이 하얀 거 그치 나뭇잎으로 또 연결네 그리고 꼬리 끝부분이 살짝 노란 거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여기다 아 여기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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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와 빨리 여기다 아 꼬리가 뭐 저따울이 생겼어 누가 위에서 때렸어? 발로 밟았나? 아 뭐 저따울이 생겼어 헷갈리게 안 돼 코 코가 아니라 발 아 자꾸 헷갈려 저거 가운데 두 개 하얀 거 두 개 하얀 거 완전 하얀 거 완전 하얀 거 완전한 거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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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적이었어? 완 야아 진짜 못돼 쳐먹었다 게임 이제 모양을 보자 들어간 데를 보고 아 위랑 아래가 들어간대? 이게 아니야? 이거니? 대체 뭐냐 대체 뭐냐 정체가 대체 뭐냐 아 또 눈 모양이었냐? 아 이제 귀 귀는 또 아무것도 없잖아 위가 하얀 거 위가 하얀 거 물이 없나? 잠깐만요 물 있는데 왜 짓는데 양쪽이 나와있고 위아래가 뚫려있는 거 뭐냐? 양쪽이 나와있고 위아래가 뚫려있는 거 저거는 양쪽이 들어가있고 위아래가 나와있는 거 양쪽이 들어가있고 너무 그지 같애 양쪽이 들어가있고 위아래가 나와있는 거 양쪽이 들어가있는 거 양쪽이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아 이거다 아아 아아 이제 위아래가 나와있고 야.. 아래.. 아니 그니까 위대각선이 나와있고 아래대각선이 들어가있는거 위도 아나 들어가있는거 많은데 나와있는게 없어 여깄다 어휴 아 이제 하나하나 맞춰나가면 되나 정말 끔찍한걸 어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아니야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아니야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아니야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위가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위가 나와있고 아래가 들어가있는거 모든 펄츠를 다 써본거 같은데 오래라도 좋아서 다행이다 오래라도 좋아서 다행이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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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런식으로 맞춰면 되는거야? 야 너무 끔찍하잖아 야 너무 끔찍하잖아 이렇게 어떻게 맞춰 너무 많잖아 인간적으로 아이 잠깐만 정도를 알란 말이야 집어넣자 어쩔수가 없다 위아래가 다 나와있는거 이건 별로 없었어 그치 아 2 3 되있는 이걸 찾자 위아래가 들어가있고 아래가 나와있는거 아니 절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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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하 3군데가 다 들어가있는거 3군데가 다 들어가있는거 4군데가 다 들어가있는것도 있네 신기하니까 빼놓자 다 나와있는것도 있네 3군데만 들어가있는거 없어? 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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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찌 이거를 어찌 해야하나 엉덩이 살짝 나와있는거 눈 좀 쉬자 눈 좀 쉬자 눈 좀 쉬자 엉덩이 살짝 나와있는걸 찾아서 해치워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다네? 거의다야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 얘네는? 이거다 어우 야... 진짜 하드코어다 하나 맞히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이야... 미쳤는데? 어떻게 찾지 저거를 남은 거를 이건 진짜다 진짜 어렵다 역대급 난이도다 차이가 없어 몬스터로도 그려져있으면 내가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그려져있어 아 니 팔이냐? 노인트야 이제 노인트야 진짜 노인트야 다 뚫려있는거 이거 진짜 완벽한 노인트야 어허 어허 어허우 어허우 여기서부터 진짜 조각보면서 찾야된다 진짜 하나도 없다 보일만한거 진짜 하나도 없다 이제 하나도 없다 하나도 오로라 위에 위에 살짝 하늘색에 양쪽 튀어나와 있는 거 들어가고 양쪽 튀어나와 있는 거 들어가고 양쪽 튀어나와 있는 거 너지 그치 어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어 자석 찬스도 있네 극혐이네 이제야 찬스 쓰겠어? 네 근성에 걸고 사용하지 안겠다 기적 기적이야 기적이야 두 개 두 개 나오고 가만 들리는 거 두 개 나오는 거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하얀 퍼즐을 푸는 기분이야 아무것도 없는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우 오우 하얀 퍼즐을 푸는 끝 거기에 계신 게 뚫라 뚫라 너냐? 아냐 아니? 아냐 아 이거 여기 같은 게 많아 피스가 너니? 살짝 감았다가 뜬 사이에 하나 놓친 거야? 아냐 내가 실수로 크랙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 부분은 왜 조각이 이렇게 많아? 관련된 조각이 아냐 노래 듣다가 정신 나가겠다 없어 맞아 이거? 전부 다 붙어있는데 내가 뭘 하나 안했나? 혼돈이 와서 막 아니? 야 뚫뚫 들어가 있는 거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진지어 진찰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다 맞춰보자 주황에 살짝 있는 거 주황에 살짝 묻어난 거 있을 거야 살짝 묻어난 거 끝에다가 안쪽 끝에다가 너구나 이건 드러고 드러고 나오고 드러고 드러고 나오고 살짝 갈색이 드러고 드러고 나오고 아니? 오케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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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다고 믿고 싶어 그치? уль 26 수박 1 保수 000 에어 시슴 、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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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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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꼬리 살짝 나와 있는 거 프리즈어 꼬리 꼬리 살짝 나와 있는 거 너니? 어어 양쪽 드러그 안에 나온 거 끝에 점 하나 있으면서 양쪽 드러그 안에 나온 거 너냐? 아니네? 요거! 어어 어어 얼마 안 남았어 진한 색 진한 색에서 어 이거 산이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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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들어가고 나온 거 나온 거 오케이 코 어때 코 살짝 걸쳤지 살짝 걸쳐 살짝 걸쳐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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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 살짝 코 살짝 걸친 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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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소스처럼 묻어있는 거 코 아 좋아 진짜야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 진짜 힌트 하나도 없어 이제 꼬리 살짝 꼬리 살짝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꼬리 살짝도 안 나와 일단 일단 한번 돌려봐 더... 그러 demons Rembranded 3개 다 들어가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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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고? 이걸 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구분을 해? 장난하나 이쪽일거야 그치 색깔 색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진짜 얼마 안 남았다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도 나오고 딱바도 아니죠? 다 앉는거지? 이게 아니야? 아래 하늘색이 들어가 있는거 같은데 그럼 보라색이 아니야 너냐? 아니야 대체 누구냐 아 누군데 대체 뭐야 왜 없어 역시 다른데가 뭐 하나 버려놨나? 이게 아니란 말이야? 몇 개가 없는데 비스트 들어갈만한게 그렇구나 그치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드, 드나나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아냐? 이것도 아냐? 그치 색깔 비슷한데 둘 쪽 하나 아닐까? 아니네? 와우 와우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나오고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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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면 그냥 막 찾아 어거지로 들어가고 들어가 나오고 오 이제 다 맞췄는데 거의? 제발 그치 들어가고 들어가고 아니 저거 저거 위에 문제 너냐 너냐 다 맞춰봐 몰라 와우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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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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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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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아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고 하아 아 몇 개 뭐야 이거 아니야? 아 끝났어 끝나버렸어 끝났다 아 이런 게임이었구요 어 240개 몇점이야 나 야 졸라 힘들어 어 금이야 금 어 어 이런 게임입니다 너무 힘들었어 힐링 받을 거 36피스 한번 해볼까 너로 하자 아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피카츄 왜 이렇게 자분하게 되겠냐 피카츄가 아니고 피춘가 이렇게 이런 것만 즐기다 갔었어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었나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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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련된 한번 보자 단련된 얼마 단련된지 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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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게 퍼즐이지 ㅅㅂ 아까 그거 뭐였냐고 아 아 눈물 날라 그래 아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 아 아 아 내가 얼마나 오래 길게 한거야 이런 선에서 끊었어야 되는데 으으씨 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안녕하세요 자 그럼 퍼즐게임이었습니다 이만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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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